주시의 아저씨 안녕하세요! 오늘은 중국팬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을 위해서 특별히 에뛰드하우스에서 기쁜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전세계 소녀들의 사랑을 듬뿍듬뿍 한몸에 받으며 세계로 쭉쭉 꽂아가고 있는 에뛰드하우스가 드디어 중국의 정식 오픈을 한다고 합니다! 와! 정말요! 언제입니까? 어디서죠?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센터를 드리자면 11월에 오판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에뛰드의 공식 종문 이름도 생겼다고 합니다. 이띠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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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에서도 에뛰드의 핑크색 불빛이 반짝인다고 하니까 정말 축하드립니다. 빨리 그 모습을 보고 싶네요. 그때까지 엄청 기다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론칭 전까지 스윗한 K-뷰티 비밀 아이템을 선물할 거예요. 지금 바로 이띠의 웨이보 친구가 되어 달콤한 화장 물리 시작해보세요. 친구들한테 알려주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예쁜 중국 소리도 에뛰드와 함께 더욱 더 예뻐지세요. 그럼 중국에서 만나요! 워너비스윗! 플레이 에뛰드! 이띠쥬!